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드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유치원의 바위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바위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바위의 속성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물로서 단단함이라고 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위라고 하는 이 자연물을 통해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작품을 접근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자 화자가 자신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뭐 하리라. 자 무슨 형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형의 어조는 여자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남성다운 느낌을 줄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남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자가 내가 죽는다면 if 즉 뭐 했습니까? 가정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바위가 될 거야. 왜 바위가 되려고 하는지 읽어내실 수 있겠네요. 나는 애련에 물들지 않고 그럼 애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연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이런 감정들. 이러한 감정에 물들이지 않을 거고 희로에 기쁨이나 노여움이라고 하는 역시나 어떤 인간들이 느끼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위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 그렇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정을 초월하게 되는 어떤 존재다. 그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라고 하는 거를 사물을 통해서 나타냈으니까 이런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야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와 바람이 깎이는 대로 그러면 바위가 되었는데 그 바위한테 비, 바람 이런 애가 분다라고 하는 건 시적화자에게 있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억년의 비정의 한묵. 자 이 단어 조심할게요. 비정의 한묵이라고 하는 약간 생소한 한자어들을 이 작품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비정의 한묵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없는 침묵이다. 감정이 없는 침묵에. 안으로 안으로 채찍질하여. 그러면 내적으로 단련한다라는 건 내가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내적인 성찰을 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그럼 생명을 망각했대. 그럼 얘가 인간적인 감정들 따위도 뛰어넘어 어떻게? 살아있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없어 라고 느낄 정도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점점점 커지니까 어떤 점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결국 얘는 어떻게 감정 따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얘가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그러면 흐르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는 어떤 외부의 자극 유혹 그러면 이런 구름에 어떻게 하겠다? 구름들을 흘려보내고 이런 외부의 유혹도 흘려보내고 먼. 원래. 원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둥 우레 같은 거거든요. 그럼 얘도 역시 뭡니까? 외부의 자극 다른 걸로 말하면 유혹에 뭐하지 않고 아 얘네들을 멀리하고 이런 말로 해석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뭘 흘려보내고 멀리하고 꿈꾸어도 그럼 이상 세계를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치요? 뭐가 되겠다라는 겁니까? 두 쪽으로 깨트려. 저도. 그러면 바위인데 내가 깨트려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와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 고통을 표현하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아 내가 죽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다른 말로 원하면 원망하지 않는 뭐가 되겠다? 바위가 되겠다라고 시적화자가 자신의 무엇을 의지를 말하고 있어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위가 되겠다. 바위가 되겠다. 그럼 앞과 뒤가 지금 동일한 시어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숨이 상관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감정에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걸로 나갈 거야. 그럼 바위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인법 하나 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냉철한 시적화자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지사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법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모모의 모모의 모모하지 않고 모모의 모모하지 않고 자 그럼 색깔 잠깐 바꿔볼까요? 그러면 모모의 모모하지 않고 모모의 모모하지 않고 자 형식상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용의 문장의 형식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표현 기법은 대구법이야라고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작품 학습 내용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갈래는요. 자유시고요. 서정시입니다. 내용받은 의지 가지고 있죠? 왜요? 나 바위가 될 거야 모모하리라 명령형 남성적 상징적 의미 있다. 왜? 바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대상인 거니까 대상에 대한 의위나 있고요. 사물의 속성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초극이라고 한다. 그럼 무엇을 초극하겠다? 인간의 감정들을 뛰어넘겠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해와 감상 갈게요. 이 시는 바위를 소재로 해서 현실을 초극하고자 하는 결의와 단호하고 강인한 남성적 어조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바위를 구체적인 작품으로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사물의 특징을 연관시키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자 중요한 건 이거네. 바위 자체를 추상화한 것이 있다. 자 그럼 OX 확인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요. 남성적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동적이다? 아니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대상에 대한 의의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행과 마지막에게 유사한 구조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초극적인 의지를 지내고 있다. 맞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현실에 어떤 내가 인간적인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바위가 되겠어. 자 그럼 주도의 단단에 공간의 변화? 그럼 공간의 변화가 있으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서술어가 있어. 어디로 갔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시인이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직접 얘기하자. 나 바위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자연물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물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위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바위의 상징적인 의미를 서술해 주세요. 그럼 가장 중요하고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 되겠죠. 그럼 바위의 상징적 의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위의 상징적인 의미는 자 뭐라고 읽어내실 수 있어요? 강인함의 표상이다. 자 또 하나는 극복의 의지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건 난 극복할 거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바위가 대조되는 소재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 막 있었고 내가 흘러가고 없어지는 거 구름과 원래 라고 하는 녀석이 되었었죠. 자 외부의 자극이나 시련으로 상징되는 시어 아까 우리 X차 치면서 같이 봤어요. 뭐였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무엇의 제목에 조금 근거해서 왜 이러한 제목을 지었을까를 무엇과 시의 내용과 연결해 보시면 조금 더 쉽고 알차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또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